그럼 우린 호랑이 등에서 내릴 방법이 없는 건가요? 뭐 그렇게 했지? 호랑이를 죽이기 전까진? 한석준은 자기가 누군지 알기는 알아?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야. 너는 오늘 당장 후회하게 될 거야. 그래. 난 지금의 이 자리를 얻기 위해 악마와 계약했던 거야. 한석준은 그런 아 때문에 추락했던 거고. 근데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여태 아픈 딸을 인질 삼아 수술까지 막아온 내가. 그런 짓을 한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사람과의 미래를 상상했던 거야. 지수연. 너 대체 무슨 괴물이 된 거냐고. 지수연. 지수연. 지수연.